이거 뭐야? 아니 이거 씨름인데? 뭡니까? 형님 이리 오세요. 아들들아 고생이 많구나. 이곳에서도 역시 내가 내준 미션을 빨리 성공할수록 좋은 딱지가 얻을 수 있을거다. 씨름댄가. 아유. 아유. 네. 네. 아 그래요? 드라마 남내네. 아 또 너무 신비네. 아 진짜. 진짜 당당하게 걸어온다. 아니 이거 씨름이에요 씨름. 아 이거 씨름. 씨름 하는거에요? 씨름이에요? 씨름. 씨름. 씨름이 왜요? 씨름 왜요? 아니 씨름 했다니까요. 형 우리가 제일 먼저 왔나봐요. 야 우리가 먼저 온거 아니야? 아 먼저 왔나봐? 아 왜 이렇게 늦은거야. 너무 늦었어. 아 진짜 커. 아 우리 그 저희들은 부전승으로 올라왔고요. 팀 세 분이 다 아웃할 때까지입니다. 야 어차피. 올킬 올킬. 아 솔직히 부전승이 굉장히 유리하네요. 아 유리하지요. 빨간 팀 누구에요? 저요. 저요. 어? 자 첫번째 빨간 팀. 하하. 빨간 팀 누굽니까? 전장하겠습니다. 이광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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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 화이팅. 이가축. 정보. 네? 본인에게 본인은 걸 해달라고. 왜 나는 못 들을게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아. 동훈아 할 수 있어. 동훈아 할 수 있어. 야 좋다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ested Elliot. 오오. 오오 오오오 아 archives helma. 유아 김 박성. 유아 김 박성. 예. 유아 김 박성? 광수한테 계속 저 한 거 자신 있어서. 이기자 이기자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이기자. 다음 파라딘 김종국. 이광수 이광수 김종국. 광수 형 형 힘들어. 광수 형 많은 분들이 계신데 쭈아. 재밌는 경기 한 번 하고 확인해 주세요. 야 종국이가 걸려나 나 이게. 아 종국이는 얘기했지만 종국이 초등학교 때 씨름했었어요 씨름. 광수 형 넌 2번볼 선수가 2번볼 선수야 2번볼 선수. 아 2번볼 선수야 2번볼 텐데. 너무 답답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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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물었어요. 빗물었어요. 야. 야. 파이팅. 야.